지금은 또 멀쩡해 우리 아이들의 정전기 진짜 심각할 때 오오오 야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 우와우 우와 털이 솟아오르네 약간 촉수 쓴 것 같지 않아? 아니 어떻게 이렇게 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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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전기가 너무 심한데 베리 루시 털이 이쁜 짜잔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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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아이고 미안해 루시 머리가 묘하게 정리가 됐는데 묘하게 정전기 어떻게 해? 근데 까미는 정전기 잘 안 나지 않아? 응 까미는 좀 다리에 보니까 이렇게 차근하게 일기를 하는 근데 우리 루시는 하자만말이면 침도 머리에서 정전기 난다 웃겄는데? 응 산발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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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정전기 봐 엄마 청소한 국어 때문에 올라와 갑자기 또 굉장히 엄마가 한 번 만졌다고 어떻게 해 이거 봐봐 아까 이 찍어봐봐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? 팔 어 이렇게 정전기 봐 이쪽 이쪽이 더 심해 어 오 오 오 팔 팔랑팔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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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별것도 안했는데 이렇게 정전기가 난 까미도 미세하게 동전기가 나오고 있어. 손만 갖다 대도 동전기가 나네. 털이 다 붙어있어요. 어머나 세상에. 어 뭐야 이거. 루시야 아 예쁘다 루시. 루시만 우주에 있는 것 같은데. 루시 이게 뭐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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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게 뭐야. 뭐야 저 뒷털이 방금 되게 귀엽다. 왜 너만 그래. 꼬리도 볼거야. 너무 귀여워.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한데. 이리 와. 쩝. 왜. 뭐야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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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움직였어. 정주욱이 움직였자마자 정주욱이야. 얼굴 봐. 이거 이거. 어떻게 둬. 이렇게? 털. 이걸 왜 이렇게 징그러워? 털만. 이거 방방거려. 이렇게 방방거려. 약간. 왜 이렇게 정적이해. 루시가 뭐 화가 내고 짜리나고 털이 쓰나보다. 봐봐. 이거 봐. 화가 났어. 화야. 봐. 아. 아. 귀여워. 볼이 봐. 좋아 좋아 좋아. 이불이 좋아요. 우리 까미는 이불 좋아해요. 아. 아니. 왜 저렇게 돌아. 정적이. 가야 되냐. 정적이. 난리 먹었어. 너무 좋은가봐. 아. 아. 왜 저래. 인형신고야. 천천히 걸을 수 없는거야. 여기 붙었어 털이. 털 봐. 흑 Noise. 휑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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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. 도둑. 엄청 빠르네. 좋아. 왜 그러는 거야. 허리가 되는 거 봐. 왜 그래. 머리. 머리 쳐다보는 거 봐. 자기 머리 자기 왜 쳐다보고. 이불에서 소리가 나니까 움직일 때마다. 응. 본인이 쳐다봐. 자기가. 원래 까미 침대 위 별로 안 좋아했는데. 여긴 너무 좋은가 봐. 이불 소리가. 응. 까미야 넌 그거 갖고 놀아. 오 방금. 저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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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은 것만 꼬다리만 보이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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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거 진짜. 하하하.. 굴리는데, 이불은? 어, 이불은 굴리네? 어, 어... 흥미를 잃었구나? 응? 사회의